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를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번 4월달에 다만그대리리라는 타이틀곡으로 데뷔를 해서 후속곡 뒤척이다로 활동을 했던 신임가수 박시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멀리까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 날씨도 되게 좋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디가 오셨어요? 어디가 오셨어요? 어디가 오셨어요? 어쩌록 좋은 추억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장 처음으로 부를 노래는요. 제가 데뷔곡이었고 제 타이틀곡이었던 다만그대를 이런 오늘은 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곡 설명을 조금조금씩 드릴게요. 네! 이 노래는 고 김강석 선배님의 사랑했지만 사랑했지만 이란 노래를 후렴구 부분을 샘플링해서 박근태 작곡가님께서 새로 만들어주신 곡이에요. 기존에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노래의 청량감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꼭 그냥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처음으로 다만그대들이라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